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 유동화할 때 그 제도 중에 하나가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게 개념을 보시게 되면 원래 이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것은요. 이게 회사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원래 명칭에서 리치를 얘기하게 되면요. Investment and Trust예요. 신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우리가 결성을 할 때는 신탁형으로도 할 수 있고 조합형으로도 할 수 있고 회사형으로도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서는요. 주식 회사로만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명칭을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것은요.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령 예들어서 이게 이제 실제 예인데요. 그 유럽에 가게 되면 벨기에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벨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오피스가 매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오피스가 있는 위치는 벨기에 중심 업무 지역 내의 업무 지구에 이 오피스가 매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임차자들이 대부분 정부 기관들이 들어가서 임대를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투자 회사의 입장에서는요. 얘가 중심 업무 지구에 있는 오피스고요. 거기에다가 정부 기관이 임차자로 있다는 얘기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보장이 돼 있고 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2025년까지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이전도 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다 투자하게 되면 우리가 임대 수익도 기대할 수 있고 중심 업무 지구에 지금 시세보다 싸게 매물로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매각을 할 때는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가 설립을 하게 돼요. 이게 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면요. 자산관리 회사가 설립이 돼서 투자 운영은 별도로 해주겠지만 그러면 가령에 들어서 부동산 투자 회사가 이 오피스를 매입할 때 돈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5천억이 들어간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이 5천억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조달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부동산 투자 회사는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요. 주식 시장에다 액면가 한 주당 5천원짜리 주식을 발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5천억짜리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가령에서 350만 주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투자자들은요. 5천억이라는 자금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몇백억이 있어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액면가 5천원이면 커피 한 잔 가격도 안 되는 걸로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소액 투자자들도 고가의 실물 자산에 이렇게 투자를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리치라는 것은요.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자본 시장에서 이렇게 조달해서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의 우리가 파이프라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투자자는 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부동산의 지분에 투자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직접 투자가 아니라 무슨 투자다? 간접 투자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특징을 보게 되면요. 부동산 지분을 소액의 단위로 표준화 증권한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5천억 자체를 현금하기는 어려워도 지분의 형식을 빌려서 이렇게 쪼개서 판매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쉽게 유동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따라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내가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투자회사가 결국은 전문가의 집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서 여기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갖고 자산 운영을 해줄 때는 다양한 곳에 투자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투자 수익의 안정성과 현금성이라는 건요. 내가 이 고가의 자산에 직접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 얘를 현금할 때 시간 많이 걸리죠. 그런데 이걸 내가 주식을 매입했으니까 이걸 주식시장에다 내다 팔면 바로 현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자산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게 만약에 소수의 자산가만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금에 대한 내역이나 이런 게 불투명하지만 모든 거래가 주식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명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상에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라고 돼 있죠. 그거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보면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있고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만 실체가 있는 회사예요. 얘만 주식회사고요. 얘네 둘은 명목회사예요. 그러니까 서류상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투자 운영이 있죠. 투자 운영을 여기는 직접 해요. 그런데 얘네는 위탁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위탁을 받아서 우리가 투자 운영을 대신해 주는 회사를 자산관리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험상에서 이것도 물어봐요. 누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직접 투자 운영하는 회사는 자기관리인데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면 틀리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는 명목상의 회사이기 때문에요. 얘는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직원이나 아니면 임원을 고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제재적인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계정이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331페이지에 거기 하단에 가면 자기관리, 위탁관리, 그 다음에 기업구조조정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관련 회사가 자산관리회사라고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네들이, 여기는 이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고 여기는 자산관리가 되겠죠. 얘네들이 만약에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가 있어요. 이 투자 자문회사의 자문 및 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는 거. 법의 규정에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 자문회사는요. 일반적으로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감정평가 법인들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평가사들은 부동산 가치만 추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까지도 같이 해주는 회사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자산관리회사, 투자 자문회사. 그러니까 얘네들은 개발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자문 및 평가를 해주는 경우고요. 얘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해주는 거예요. 이 역할이 바뀌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한번 출제가 됐던 선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회사를 물어볼 때는요.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와 제도에 대한 것을 출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332페이지에 중간에 가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고 있죠. 법령을 기초해서 출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법령에 기초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보시면 자, 그 안에 보게 되면 법인격이라고 해서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에 적용을 받아요. 왜냐하면 주식회사니까. 이것도 시험 지문에 한번 쓴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단가로 3번에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은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발행하는 주식을 전부 인수하는 방식으로 설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333페이지에 맨 상단에 가면요.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상법에도 불구하고 현물 출제에 의한 설립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설립 자본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기관리, 위탁관리, 그 다음에 기업, 부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었을 때요.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설립 자본금이에요. 얼마냐. 그래서 5억, 3억, 3억. 설립 자본금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내려가시다가 보면요. 단가로 7번에 최저 자본금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최저 자본금 있죠. 거기 보시게 되면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있죠. 6개월이 지난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얘는 70억, 얘네는 각각 50억.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단가로 8번에 나와 있죠. 그것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하고요. 기업, 부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요. 그래서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둘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거 체킹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단가로 9번에 주식의 공모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 공모라는 건요. 공개 모집하는 거예요. 그죠? 자, 거기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시게 되면요. 2항에 보면 돼 있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 2년 이내. 이것도 원래 1년 6개월이었는데요. 2년으로 또 이렇게 개정이 됐던 내용이죠. 반응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있죠? 100분의 30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라는 얘기는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밑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거기가 지문 2번이잖아요. 그런데 밑으로 쭉 내려가면 지문 5번이 있어요. 기업구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놨죠. 그리고 3호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기업구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서만 적용되는 특례사항이에요. 특례. 그리고 그 다음에 단가로 10번에 가면 15조에 주식 분산이라고도 해놨죠. 주식 분산이라는 것은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는 적용을 안 받아요. 여기는 이것도 특례사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335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 색을 바꿔서 명시가 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단가로 12번에 제19조의 현물출자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데요.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재산에 뭐가 하나 들어가냐면 거기 미음에 보시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 있죠. 이걸 우리가 대토보상권이라고 해요. 이것도 정부가 추진을 하기는 했는데 왜냐하면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토지 수용했다는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너무 보상규모도 크고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이렇게 대토보상권으로 보상을 해 준 거를 추진한 거죠. 그러면 그 종류의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들이 받게 되는 대토보상권을 부동산 투자회사에게 위탁을 하고 부동산 투자회사가 그 토지를 활용해서 발생한 수익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돌려주는 구조인데 아무래도 반발은 좀 있겠죠. 왜냐하면 현금 받을래 아니면 보상권으로 받을래 그러면 다 현금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추진은 했는데 아직은 이렇게 구체적화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것도 포함이 된다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21조는 자산의 투자 운영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명시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 단가로 14분에 자산운영 전문인력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시험상에서 인용이 두 번 됐어요. 그럼 이거는 왜 두 번이 됐냐면 거기 보면 자산운영 전문인력에 대해서 영업인가를 받을 때는 3인 이상 그 다음에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면 5사람 이상을 상근으로 둬야 되는데 거기 조건에 보면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여기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니까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단가로 16에 보면 자산관리회사라고 있죠. 우리가 자산관리회사가 있었을 때 여기 보면 자기관리가 70억이잖아요. 자산관리회사도 70억 이상이에요. 자본금이. 그리고 자산운영 전문인력을 5인 이상 상근으로 둬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투자자문회사라고 조금 아까 기간 얘기했었죠. 투자자문회사는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자산운영 전문력을 3인 이상 상근으로 둬야 된다는 거. 여기다가 명시한 거하고 제가 지금 구두로 추가로 설명해드리는 내용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38페제 가면 단가로 18번에 보면 처분제한이라고 있어요. 처분제한을 보면요. 국내 부동산은 1년 이내에는 처분하면 안 되고요. 국외 부동산은 정관에서 정화라는 얘기는 자율로 정화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국외 부동산은 왜 자율로 정하냐면 환차손 때문에 그래요.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우리나라 원화로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달러라든가 유로화라든가 엔화로 투자하기 때문에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처분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구성이고요. 여기 있는 기업구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이 적용을 안 받아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처분제한을 두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처분을 만약에 하게 되면 나지 상태로 취득해서 나지 상태로 처분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개발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아니면 처분할 수 없다는 거. 그게 338페이지 상단 박스 밑에 지문 2번에 유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죠. 그다음에 단가로 19번에 가면 자산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개발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80이 있죠.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중에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기업, 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네 가지가 기업, 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 적용되는 특례사항이에요. 이 중에 하나는 지문으로도 한번 활용했던 선례가 있어요. 구별 정도는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39페이지에 가서 단가로 21번에 보면 배당이 있어요. 그런데 배당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거기 원래는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요. 거기 2항을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올해 연말까지는 100분의 50만 배당을 해도 되고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내년, 그러니까 2022년이 되면 1월 1일이 되면 이 조항은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하셔도 되더라.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340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 단가로 22번에 제29조에 차입 및 사체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 차입을 할 수도 있고 사체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 운영하기 위해서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체를 상환하기 위해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체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한 두 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얘네 특례사항하고 맞물리고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 그래서 묶어서 정리해드린 거고 구도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같이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341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겸업을 제한을 받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343페이지에 가시면 단가로 29번에 47조 내부 통제 기준이라고 있어요. 이게 시험에 한 번 나온 건데요. 자, 거기 보시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든가 자산관리회사는 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이걸 내부 통제 기준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제정해서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시험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위탁관리라고 해서 틀리게 나온 거예요. 왜?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으니까 그거를 자산관리회사가 대신해 주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얘네는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얘가 그걸 필요로 한다고 해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343페이지 하단에 보면 단가로 30에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특례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특례사항이 몇 초 몇 초 몇 초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이해야 되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 기업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344페이지에 박스로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활용을 많이 하니까 기업을 좀 해 두시는 거를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45페이지에 가면요. 부동산 개발금융이라고 있어요. 얘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 부동산 개발금융에서는요. 어쨌든 출제의 빈도가 제일 높은 게 뭐냐면 그게 프로젝트 금융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금융이 자금융통인데 이 프로젝트에 기초한 자금융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금융을 보게 되면요.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이 될 때 있죠. 사전개혁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이 현금 흐름이 있죠. 이거를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닌 거예요. 미래의 현금 흐름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특정 사업의 사업성과 장래 현금 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으로 자금을 대는 치과의 일정의 공동사업 형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조인트 벤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의 사업성이 좋으면 지분 출자를 해서 지분 파트너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조인트 벤처. 그래서 조인트 벤처를 지분금융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떤 얘기냐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H개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이 기업을 프로젝트 사업주라고 그래요. 이 H개발이 이번에 동서간 고속철 예를 들어서 1-1의 구간 사업권을 이 사람들이 따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남 서산 쪽에서 출발해서 이쪽에 동쪽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동서고속철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구간만 하더라도요.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요. 이제 가는 예를 들어서 한 5천억 들어간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얘네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돈을 차입하거나 하기가 좀 힘들죠. 차입을 하면 부채 비율에도 악영향을 줄 테니까. 그리고 얘네는 또 별도의 여러 개의 사업을 또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여기 있는 프로젝트 사업주는요. 별도의 뭐를 설립하냐면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칭은 주식회사, 동서 뭐 이렇게 하나 설치하겠죠. 그래 놓고 얘네한테 이 사업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대신에 사업주는 이 프로젝트 회사의 일부 지분 뭐 이거를 받거나 아니면 사업이 완성이 되고 났을 때 일정한 수익을 배당받는 식으로 약정서를 쓸 수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둘 사이는 신용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별개의 회사로 존재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특징을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신용분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프로젝트 사업자로부터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사업자의 신용하고는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소구금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비소구금융이라는 건 뭐냐면 프로젝트에서는 여기서 필요한 이 돈이 있죠. 이 돈을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회사가 운영해서 이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이 투자자들은 이 모기업에다가 프로젝트 사업자에다가 채권을 추심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한적 소구금융이라는 건 뭐냐면 근래는 여기다가 대출 또는 투자하는 사람은요. 여기 있는 프로젝트 사업주에게도 추가적인 출자를 요구하기도 해요. 아니면 일종의 지분을 좀 더 많이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의 리스크를 조금 줄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예금융 효과라는, 비소금융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용분리, 그다음에 비소금융, 그다음에 부예금융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그 얘기는요. 여기서 만약에 5천억이라는 돈을 대출해 줬으면 이 대출에 따른 흔적은 프로젝트 회사의 대차 제지폐만 나타나지 프로젝트 사업자의 대차 제지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에 당사자 간의 위험 배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투자를 들어갔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기존에 투자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새롭게 투자를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에 따라 수익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순위, 후순위로서 채권을 나중에 청구할 때 권리에 대한 부분을 다르게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왜 주식 발행할 때도 우선주가 있고 보통주가 있고 그렇잖아요. 우선주는 배당을 우선 받아갈 수는 있지만 의결권은 없는 거고 그런데 보통주라는 것은 배당은 좀 늦어지더라도 주주로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있겠죠. 그런 부분에 따라 위험도의 크기 또는 수익률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자 간의 위험을 배분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현금 흐름에 기초한 여신이라는 거는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해서 융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대출 또는 투자 들어가는 거는 프로젝트 사업주를 보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프로젝트 회사를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현금 흐름에 대한 거를 프로젝트 회사라든가 프로젝트 사업주나 시공사가 관리하도록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을 갖다가 별도의 위탁 결제 계정 또는 결제 위탁 계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걸 우리가 에스크로우 어카운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여기를 통해서 자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잘 나오는 거예요. 특징이 현금 흐름에 기초한 여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현금 흐름에 기초한 여신을 보게 되면요. 니은에 나와 있죠. 결제 위탁 계좌라고.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 금융의 장점은 뭐냐면 사업체 신용이 낮더라도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현금 흐름이 아주 좋으면 이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게 346페이지에 중간 박스 밑에 가면 장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일반적인 대출보다는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토해야 될 상황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 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해 줄 때 이자를 높게 요구를 해요. 그런 부분들이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프로젝트 금융에서의 과세 문제가 있는데요. 시험에 한 번 딱 나온 거예요. 크게 비중은 두지 마시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에서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정도로만 인식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 금융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먼저 기본적인 내용을 인지하시고요. 다음에 이 파트를 한 번 더 들으셨을 때 조금 더 들어가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요. 부동산 PF 관련 유동화 증권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F ABS라는 게 있고요. PF ABCP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시큐리티니까 증권이죠. 얘는 자산담보 증권이에요. PF 관련. 그런데 얘는 여기 ABCP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기업 어음이에요.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단기, 얘가 장기, 얘가 단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CP를 발행하는 이유는 ABS를 발행해서 만기가 도래할 때 그거를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해서 기간을 연장할 때 활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부채 증권. 뭐가 들어가 있다? B가 들어가 있다. 뭐 그런 용어 정도 하나 두시면 되겠고요. 매장 금융이라고 그랬을 때요.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한 번 딱 인용이 된 거죠. 이거는 주식과 채권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이 회사체를 발행하잖아요. 그런데 회사체를 발행을 할 때 투자자로 하여금 이 회사체를 만약에 네가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 비상장 기업인데 나중에 상장을 하게 되면 이 채권을 갖다가 너희한테 주식으로 바꿔주겠다라고 약정하고 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식으로 바꿔줄 때 회사체를 사들일 때 무조건 액면가는 5천 원으로 치기로 약정을 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기업이 상장하게 되면 한 주의 가격이 3만 원, 5만 원, 10만 원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치는 그렇게 되더라도 자기는 원래 약정한 대로만 인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매장인 금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환사체 또는 신주인수건부 사체가 매장인 금융에 해당이 된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금융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부동산 개발미 관리론 있죠. 그쪽을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